눈빛만 터지겠다 쟤블를 섹시하게 한다 왜 놀라 아 좋아 이상 너는 이제 나랑 끝났어 그래 90% 오케이 오케이 키노그라 생각보다 짧네 내가 어 나는 핫초코인데?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구만 혀가 돌돌 말려 두는 맛이었어 자 여러분 디즐랭 스타 미식회 평가표 코스 1. 에피타이적이 뭐가 있는데? 2. 스프라이드 후후후 3. 메인 디쉐림프 파스타가 더 맛있지 코스 4. 디저트 트라이앵글 코스 5 코스 5 컵 뭐라 쓴 거야 컵 피자 먹고 싶다 아 컵 피자 먹고 싶다 디슐랭 스타 Do you know this dot? dot dot 섹시? 섹시? 감염받지 말라고